우리 헤어져요. 오래 생각했어요. 헤어져요. 진혁씨가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사랑이 모자라서 그런 것도 아니야. 어떤 사랑은 여기까지가 애틋한 사랑도 있어요. 도와줘요 나. 진혁씨랑 좋은 추억으로 살 수 있게. 우리 반 행복하니까. 진혁씨랑 만난 모든 날들이 기적이야. 깨지게 하고 싶지 않아요. 너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고 싶고 진짜 내 부분도 함께 일을 지키고 싶고 그런 것도 물론 도전이지만 나의 모든 것을 맞추는 것이 도전이에요. 서정은. 나 많이 아낀다고 했죠? 나도 진혁씨 많이 아껴. 여기서 그만하려는 거예요. 온다른 반면물이 흘러갈 거예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